안녕하세요. 리몬의 공방입니다. 어릴적 가장 추억에 남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 있느냐 물어봤을때 오락실 같은 경우에는 메탈 슬러그라든지 킹오파이터라든지 용호의 건 같은 경우도 있죠. 대다수의 게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임인데 바로 네오지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오지오를 활용해서 휴대용 네오지오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오지오의 경우 두가지 종류가 있죠. 가정용인 as와 업소용이죠. mvs가 있는데 크기를 보게 되면 mvs가 상당히 가정용 네오지오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요. 휴대용으로 제작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정용보다는 이렇게 mvs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되는 게임팩 같은 경우에도 네오지오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mvs로 간단하게 즐겨볼 수 있는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작업은 이렇게 mvs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vs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몇가지 있죠. 대형기판 부터 시작을 해서 소형기판까지 있습니다. 기판을 선택을 하는데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왜냐면 일단 mvs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길게 된 모양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높이가 작게 된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작다고 말하는 c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조금 높은 반면 b와 비교하면 좀 높죠. 옆으로는 상당히 작은 크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b를 활용을 해야 될까 아니면 c로 활용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b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커넥터가 여기 보이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대로 살릴 경우에는 이렇게 상당히 두꺼운 두께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핀을 납땜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작업은 mvs c 타입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유니바이오스 개조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유니바이오스 개조를 한 것 자체도 휴대용 네오지오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mvs를 개조를 하기 위해서 몇가지 제약 조건이 있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잔마 커넥터입니다. 잔마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rgb만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lcd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출력하는 c4k rgb를 입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rgb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 같은 경우에는 12v도 있고 5v도 있고 현재에는 5v가 개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5v 입력만으로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이 슬롯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슬롯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b60a60 이런식으로 해서 총 240개의 수많은 핀이 있습니다. 이 슬롯이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mvs 적게 제작을 하게 되었지만 제작이 된 경우를 봤을 때 이 슬롯을 그대로 둔 뒤 후면 이라던지 전면에 액정과 컨트롤러를 두게 되어서 상당히 불편한 모양의 게임기 형태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게임기 형태를 하는 것은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슬롯을 제거를 한 뒤 배선을 통해서 연결을 해 볼까 합니다. 기판에 불필요한 부품들을 제거를 해야 될텐데요. 몇가지 눈에 띄는게 딥스위치 같은 경우도 있고 커넥터도 있죠. 그리고 퓨즈 같은 경우도 있고 전지 부분도 있습니다. 콘덴서도 상당히 큰 콘덴서가 있는데 470짜리 콘덴서가 있는데 16v 전압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12v에 쓰지 않고 5v로 입력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콘덴서로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v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콘덴서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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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부품들이랑 콘덴서 등 많은 부품들이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심플해졌죠. 이 상태에서 더 진행을 해 볼텐데 아무래도 그냥 사용하기에는 높이가 높아서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단부분이 하단부분이 잘라내진다고 하더라도 높이가 높겠죠. LCD 크기가 이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슬로프부분 정도가 아무래도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용 게임기에 있어서 크기는 최대한 줄여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휴대용 닌텐도 64를 제작을 했을 때 기판을 한쪽면만 잘라서 구부린 적이 있습니다. mvcell은 상단에 많은 커넥터 라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후면을 봤을때 상단과는 비교적 적은 라인의 배선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것 플러스 후면 부분을 잘라낸 뒤 하단 부분을 잘라낸 뒤 조금 더 크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컷팅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뒤 하단 부분을 컷팅을 해서 크기를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컷팅할 부분도 유성펜으로 그려줍니다. 컷팅된 보드의 모습입니다. 볼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하단의 자막 커넥터 부분을 끝에 살짝 남겨놓고 잘라준 상태입니다. 전면에 봤을때 문제가 없습니다. 후면을 보면 이런식으로 접을 수 있도록 옆측면에서 볼까요 이런식으로 홈을 파여줍니다. 하단면에는 컷팅이 들어가 있지만 상단은 컷팅이 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홈을 파내줍니다. 홈을 기준으로 해서 상단 부분을 접어줍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많은 부분의 라인들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단부분의 끊어진 부분은 배선을 통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잘라진 부분도 구부려 볼까요? 이런식으로 구부려줍니다. 부러지지 않도록 하단부분은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옥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40개 핀을 납땜을 해줘야합니다. 뽑아주는 핀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납땜작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구부려줍니다. 꺾어졌던 부분은 에폭시로 고정을 시킨 상태여서 더이상 구부러지거나 했을때 부러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켰습니다. 각 핀들은 납땜으로 연결해 주고 그리고 꺾인 부분은 라인을 조사를 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슬롯 배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슬롯 자체만으로도 240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점프를 해준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500개 이상의 납땜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RGB 쪽이랑 사운드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배선에 대해서 주의사항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상단 부분이 커팅이 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이 끊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배선이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커팅을 하면서 실수를 해서 패턴 라인이 하나 끊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잘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인 자체는 테스터기로 확인하셔도 되긴 하지만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커팅했던 뒷부분인데요. 이런 포인트 부분은 상당히 납땜이 작기 때문에 스루홀에 배선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연결을 하신 뒤 테스트 하실 때 사운드가 이상하게 들리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스루홀 부분에 이 부분을 점검을 해보시면 사운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턴의 대부분이 이제 끊어진 부분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 상단 부분에서 부터 내려오는 패턴은 도중에 이렇게 칩으로 인해서 가려져서 잘 안보이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장끝에 한 핀을 제외하고 연결을 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테스터기로 미리 확인해 보시고 연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단 부분을 컷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제 5볼트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5볼트를 점프해서 연결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5볼트가 출력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임 카셉트를 연결해서 확인해 볼텐데 킹오파이터 96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롯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단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부팅은 문제가 없습니다. 게임도 정상적 인식이 된것 같습니다. 화면이 깨지지 않냐 사운드에 문제가 있느냐 확인도 필요합니다. 코인은 소어 테스트 앱을 사용합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플레이되네요. 사운드도 문제없고 화면이 깨진다든지 그런 문제도 없는것 같습니다.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컨트롤러 그리고 화면 연결 부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중국이 councils 수익을 얻고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